그래도 훨씬 다른 사람보다 나은 편이야. 그러니까 흥탈형을 한국어로 들을만하게 하려면 그것도 왜 오랜 세월 걸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흥탈형. 아니, 미세한데 그 맛이 있어요. 그럼, 미세한 그런 맛입니다. 씀씀한 듯한데 아니야. 다 있잖아, 목이.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주면 진짜 엉터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높은 놈으로 꾸미로다 하면 꾸미로다 꾸미로다 보고 두가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금서 하기용 이것 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니도 꾸미로다 꾸미로 꾸미로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지럽다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지럽다 꾸미로다 잘생 astron Buck 앞에 꾸미로다 성화가 낫네 그러면 이제 높은 음을 하면은 숨었던 음들이 그제서 들리잖아 낮은 음으로만 하니까 숨어있는 음이 잘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는 다 그걸 놓쳐버리고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이러고만 부르잖아 그러잖아요 안 그래 다 하나같이 그렇게 부르지 막 달아 올리고 달아 내리고 이거 지금 안 하잖아 그걸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방 흥타령한 지도 오래되어 갖고 목이 다 풀렸어 자 그러면은 범피 종류이 자 그러면은 범피 종류이